11시 33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2% 넘는 강세에 시현하고 있습니다. 상승폭 자체가 크진 않지만 양식장 모두 현구간은 빨간불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나무나 우욱장에 대한 전략 조기준 매니저와 저희 연이어서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후속 전략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비만치료제, 위고배 출시와 관련한 전략을 세운 바 있습니다. 올릭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궁금증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2만 5천원 목표가는 진지게 달성을 했죠. 3만원까지 저희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3만원까지 간다면 채급과 기준 몇 프로를 달성하는 겁니까? 이미 한 150% 달성했잖아요. 3만원이면 거의 200%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50% 넘어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올릭스 같은 종목이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모양새가 너무나 좋은데 여기가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702A 관련해서 지금은 RNA 기반이라고 말씀드렸고 1회 투열에서 15%에서 20% 체중감량이 나오는데 지금 위고비가 시판이 됐는데 결국에는 GLP-1이거든요. 그래서 GLP-1은 병용 투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RNA랑 GLP-1은 병용 투열했을 때 요요 현상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고비랑 했을 때 올릭스는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세트가 국민정병이 5%, 10%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또 올릭스104가 탈모치료제, RNA 기반으로 해서 탈모치료제와 또 비활성 지방관념 관련해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만 원을 했을 때도 시총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바이오주들은 일주일 넘어가는 종목이 많은데 아직도 중저가의 바이오주다, 바닷건에서 올라오면서 매집이 끝났고 지금 현재 3만 원까지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만 원까지 홀딩 전략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도 150%의 최고가 기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올릭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3만 원까지 더 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기관도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억해보죠.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하의 이노베이션을 보유 중인데요. 오늘은 오거래에만을 쉬어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국민연금이 이 종목을 찜했다라는 거예요. 최근 국내 투자 비중 자체를 좀 줄이는 국민연금이 제약바이오로 그 자금을 좀 모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지하의 이노베이션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성장 좀 믿어봐도 될까요? 지하의 이노베이션이 5% 정도 투자를 했고 최근에 투신권이 지금 이틀 동안 15,000원이 고비였는데 이거를 15,000원 넘어서는 게 투신권에서 최근에 50만 줄, 거의 42만 줄을 투신권 매수를 한 달 동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지하의 이노베이션이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는 FDA 임상, GI-102 관련해서 이중융합 단백질 관련해서 지금 1, 2상 승인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는 GI-301 알레르기 치료제에 관련해서 중화항체 제로까지 만들어 놓기 때문에 빅파마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기술 수출해서 유한장한테 이미 기술 수출했습니다. 유한장이 또 빅파마한테 기술 수출했을 때 5대5로 나누기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I-102 이중융합 단백질과 GI-103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중조가 바이오주인데 제가 보니 1만 5천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2만 원까지 충분히 달성할 것 같다. 지금 38% 수익이 났는데 저는 지금 현재 1만 5천 원이 고비인데 이게 뚫었고요. 장대양봉으로 거래량이 폭발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목표가 2만 원까지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1만 5천 원 달성했는데 1만 7천 원을 넘어서서 2만 원까지 목표가 가능하다. GI-102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미도 거의 40% 가까운 수익인데요. 더 기대감 가져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HVM 저희 보유하고 있는데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에요. 어제 이슈드에서 저희가 한번 다뤘던 스페익스X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제 1만 8천 원 목표가 달성한 상황입니다. 후속 전략 여기도 목표가 더 높입니까? 이게 제가 1만 8천 원이 공모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호수 물량이 100만 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기타 범위인이 57만, 58만 주를 팔았어요. 이거를 외국인과 투신권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 3개월짜리 물량률을 100만 주 소유했으면 그 위에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스라엘,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에다가 납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카이 관련해서 전투기 관련해서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저는 이게 그렇게 우주항공은 매출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반도체, 린데그룹을 통해서 스퍼터링 타겟과 그다음에 파인메탈 마스크, OLED 관련 금속을 납품하고 있고. 이게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승세를 따라가. 그래서 기타 범위 매도를 투신권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고비, 18,000원을 넘어선다면 제가 보면 2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2만 원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8,000원. 어제 18,400원가량 도달을 했는데요. 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HVM도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참 기대할 만한 종목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를 잘 타고 가고 있는 조기준 메이저님인데요. 자,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이 유효할지 먼저 공략할 섹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오랜만에 담아봅니다. K-푸드가 정말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6월 정도의 고점을 형석한 이후 많은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 고점을 다시 노려봐도 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사실 조정이 긴 종목들도 깊은 종목도 있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오늘 음식료를 추천하니까 러시아에서 오데사 황에 공격을 했다고 해서 그런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올라가는데 저는 곡물주를 사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현재 흑백요리사가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흑백요리사 관련 음식료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식당을 예약하는데 거의 예약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만큼 또 가격도 저렴하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거의 글로벌하게 지금 인기가 굉장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한국의 음식료 업종이 전 세계로 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음식료 중에 보면 잘 살펴보면 밸류업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너무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이 꽤나 많고 소외되어 있고 최근에 시작 하락에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삼양식품은 많이 올랐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음식료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죠. 음식료 관련해서 대상부터 시작해서 오뚜기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사조, 대한제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 종목 대상도 오늘 한 번 포함하려고 했는데 대상도 같은 종목이긴 합니다. 오뚜기도 마찬가지고 오리온도 그러니까 이 종목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음식료 중에 업종들이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고 오늘 이제 곡물주만 올라가는데 그런 테마 종목 말고 실적이 뒷받침 되는 이런 음식료 관련주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K-푸드, K-콘텐츠, K-팝, 여기에 또 K-문화까지. 대한민국이 엄청난 일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푸드가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아갈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저희는 관련주 한번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대상 등을 편입하면서 수익을 저희가 누렸었고요. 집밥 조기준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생겼잖아요. 흑백 조기준이라는 별명도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종목은 좀 중대형주입니다. 잘 안 갈 수 있는데 CJ제일제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그런데 4조 3천억에 음식료 중에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은 차트를 보면 충분히 조종을 거치고 있고 바닷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기관들 외인들이 꾸준히 팔았는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25%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매출이 29조에 1조 3천억 영업이익이었고 올해도 30조 매출에 1조 6천억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현재 4조 3천억이면 펀더멘탈 봤을 때 굉장히 싸죠. 물론 배당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이 1.7입니다. 분기당 0.2에서 0.7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배당을 올려달라. 주총장에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총계가 12조예요. 그러니까 자본과 PBR 계산했을 때 0.34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외국인 25% 들고 있고요. 대주주 45% 그다음에 국민연금 11% 자사주 2.3% 들고 있고 그다음에 외인들이 25%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먹거리, 설탕, 밀가루, 식용유, 햇반, 만두, 피자 이런 것들 간편 육가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두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가 미주 관련해서 스완스라고 인수하면서 피자 시장 점유율 1위. 저는 피자 하면 하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점유율 1위인 스완스를 인수해서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비고, 햇반, 그다음에 해찬들, 백설, 다시마, 맛밥, 맥스봉, 사모음 이런 쪽의 식당 매출 꾸준히 나오고 있고 마트에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 말씀하셔서 웃음이 났어요. 그냥 너무나 맛있는 것들, 비비고 만두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료, 그다음에 축산, 사료, 사업들 계속적으로 1조 4천억씩, 1조 6천억 올해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4조 3천억. 그다음에 30만 원대에서, 지금 40만 원대에서 하락했거든요. 28만 원까지 지금 현재 3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이런 중형주가 30% 하락했으면 또 10%, 20%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좀 더 34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5만 원 잡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식료품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부각될 종목도 많고, 여기에 또 오늘 곡물주의 상승관, 테마성 상승과는 다르게 실적이 부각될 종목들이 있다는 분석을 더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의 종목 선택은 CJ제일재당을 만나봤는데요. 가격 전략 기억해 보시죠. 지금 자리에서는 28만 6천 원 선에서 거래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34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요. 손절 라인은 25만 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될지 좀 알려주시죠. 시장은 제가 CJ제일재당 추천드렸는데, 어제 그새 휴즈 제가 추천드렸는데 그게 3조가 넘어가는데 오늘 지금 30만 원 넘어가고 7%, 8%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CJ제일재당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휴즈도 3, 4조짜리도 이렇게 올라간다. 10%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저가, 중대형 종목들도 추천드리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상한가 방송 끝나고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고,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대형 주들도 투자 괜찮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게 될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지금 오전장에서 보이지 않았던 오후 들면서 테마 상위로 올라오고 있는 쪽이 보톡스 관련주들이에요. 탄력이 가장 좋은 쪽이 저희가 며칠 전에 편입한 휴즈이고요. 그 다음으로 휴원스 글로벌, 휴메딕스, 파마 리서치 등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휴즈 무방에서 이야기 주신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편입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후속 전략을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송이 끝났거든요. 여기 GS 계열이라는 건, 지금 외국계로 잡혀 있는데, 해외 법인이 아니고 GS 계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유일하게 보톡스 승인된 기업이 휴즈밖에 없다고 보시면, 최근에 미국에서 그러면 소송이 해소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올해 매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30만 원 넘어서 3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 매매,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시다면, 무료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10시 1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조기줌 매니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작의 빨간불로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략은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셔야겠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